영불평에 살며시 피어난 무지개수아 영불평에 살며시 피어난 무지개수아 영불평에 살며시 피어난 무지개수아 이거, 이거 이만. 먼저 들어가. 바꿔야지, 지금 언니. 있으면 빨리 바꿔. 총으로 바꿔. 빨리 꼬이로. 종으로 가져가. 자, 에펠터 가고. 종하고. 자, 25,000 테이블. 쌍나무 테이블, 25,000. 다 와. 됐고. 이쁜. 에펠터 가고. 아, 문화장. 이럴 때. 저, 여기다 돈남난거야? 그치. 돈. 돈. 건물도 되고. 의자해도 되고요. 개몽 나무. 개몽 나무 다 짠거고요. 의자해도 되겠다. 아까 67만장이 나왔는데 가격이 안 맞아서 유차이 됐습니다. 자, 6만원 출발하겠습니다. 6만원. 6만원? 어? 출발. 출발까지. 용만 했는데 가격이 안 맞아서 못 받았거든요? 개의 먹이고. 자, 용만 한 번 시작해 보십시오. 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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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싫다. 용만. 용만도 없으며. 용만 원해 주세요. 용만. 아까도 용만 원 나왔어. 7만. 5만 5천 원.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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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도와주세요 5만원 5만원 틀릴게요 자, 틀렸어요 아, 이제 경매장 룰도 이제 별륵거리 들어가요 자, 엿장씨 가야겠죠? 자, 아까 이거 얼마?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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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원 3만 4만 3만 5천 3만 5천 3만 5천 3만 5천 3만 5천 주셔 주셔 가져가시오 가마전 누룽지 자, 이거 이제 가마전 누룽지 자, 이거 가마전 누룽지 드시면 되고요 까싸, 그냥 물만 구워놓으시고요 다음날 드시면 되고요 맛, 가마전 맛 맛, 납차 장사하려고요 개사하려고요 장사하려고요 개사하려고요 노룽지 마 그죠 2021년 그 전에 다 드실 수 있어요 그 사회가 어떤 놈지 그 밑에 어디 있어? 그 밑에 어디 있어? 그 밑에 어디 있어? 어디 있었다고? 챙겨놨어요 박스로 내려놨어요 아, 저기 망치네 네 회장님하고 10시 배열을 것까지 먹을 거니까 아, 2,3만 3,3만 아까 누가 사셨죠? 에디콘과 자, 여기 앉아 계셔서 2만 5천 자, 이거 마지막 2만 5천 한번 구워놨습니다 생일은 좀 안 예쁘더라고 2만 5천 자 언니는 아까 더 비싸게 사시지 않았을까? 3만원 더 1만 5천 2만 5천 오늘 이거 왔을 때 응 상관 3만 5천 1만 5천 3천 3,4만 5천 1만 5천 나 주셔 1만 5천 3만 6천 3만 5천 1만 5천 그냥 주셔 우리 경쟁도 안 해 주셔 우리 경쟁도 안 해 1만 6천 아까 그건 한 개짜리고요 이건 초과 두 개짜리고요 2만 15초 두 개짜리 2만 이건 하트 나오고 같이 할 때 공방에서 나온 것이고요 다섯 개 하트 나오고 같이 할 때 이건 거실에, 안방에, 화장실에 다용으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섯 개 아니에요? 여섯 개 2만 출발하겠습니다 이건 컷, 건조대까지 2만 출발하겠습니다 2만 3만 3만 2만 골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그러면 2만 5천 2만 5천 싼다 이거 뭐 4만 5만 원 말했던 것 같은데 오늘 그냥 떨어지고 갈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서 2만 5천 2만 5천 주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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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2,2,2,3만 그냥 말려요 3만 얼마에요? 이거 얼마? 얼마? 이거 얼마? 얼마? 이게 동이야 동 2,2만 원이 7만 원 남아요 2,2만 원 남아요 이만 안 계세요?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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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 열어봐. 이만. 저기. 사장님. 어디요? 네. 지금 사장님이 황길나가지고. 아니. 저한테는 이만 오천을 막 침질 낼 수 못 들은 적 없죠? 소위까지 사람 와서 말 끊지네. 자. 자방용 장갑 한번 가먹겠습니다. 가득 장갑. 자. 맘 추가하겠습니다. 옆에 할래. 용적 거리는 거잖아요. 용적 장갑. 자. 몽땅. 5만원 추가하겠습니다. 세 개. 세 개 5만원 하나야 돼. 5만원 딱 저렸대. 자. 주장된 세 개 5만원 하나에 갖다 5만원씩 팔아도 되겠다. 그치. 5만원과 함께하신 원수석 사장님께서 보셨을 때 아주 잘 그린 유아라고 생각납니다. 이만 추가하겠습니다. 유아 이만. 이만. 우리나라 풍경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일본 작가에요. 일본 작가. 자. 이만 안 계세요? 이만 넣으신 것 같아요. 이만 삼만. 이것도. 이것도 신경을 그린 것 같아요. 이것도 바닷가 풍경인데 네. 잘 그렸네요. 얼마는 아닌데 그림 보는 수준이나 그 각도가 원수석님은 5초하고 딱 한 것 같아요. 하하하하. 잘 그렸네. 잘 그렸네요. 바닷가 풍경을 그리는 그림인데 나도 바닷가인 거 알고 잘 그린 거 알고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자 3만. 골동 오래 하신 분이 이 그림을 다 달라고 가격까지 놓고 그랬는데 내가 안 준 거야. 3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가격이 조금 약해가지고 아까 그 시골 풍경을 그렸던 그분의 친구분이 그리신 건데 또 선생님 좀 이따에 출장이 오실래요. 네. 한 번 더 해도 괜찮은 건데 이건 이제 그림 자체가 황망이네. 실패 날아갔어요. 좀 놀아야 되는데 자. 출발하겠습니다. 정말 사실적으로 잘 그려졌네요. 꼭 이맘때 풍경이네요. 그 사랑하는 모습이 딱 이맘때 풍경. 자. 이만 출발하겠습니다. 역시. 이만. 좀 이따 보고 그거는 나무 액자인데 나무 액자인데 그림은 상하 같아요. 상업점이라고 아 상업점이 있나 근데 우리나라에서 어디인가요? 아마 액자는 제 액자가 아닌 김민철 맞네? 제 액자가 맞네? 아님. 김민철? 안쪽자 근데 썼나 보다. 응. 김민철. 응.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액자까지 보시고요. 자. 바로 가겠습니다. 자. 이만. 그리. 잘 그려있습니다. 자. 이어가고요. 자. 이어가고요.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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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본대로 안목대로 가겠습니다. 자. 그냥 바로 걸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 뺏탄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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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잘되어 있습니다. 그리. 이것도 잠깐 숙여기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있으죠? 여기. 있어요? 아. 있어요? 아. 있네. 저기요. 아. 터치가 아주. 나뭇잎 터치가 아주 예사롭지 않습니다. 자. 이만 출발하겠습니다.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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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 맞아요? 가을 맞아요? 가을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팔리는 것도 있고. 이 사람이 노인하고 누드가 전문이야. 경상도 작가. 네. 경상도 대구 쪽에 대학 나와가지고. 거제 쪽에서 지금 사주네요. 거제. 우리나라 보다 중국에서 유명해. 자. 이렇게 한번 잠깐 프로필이. 포장 가격이 있는 작가에요? 출발하겠습니다. 자 5만원 추가하겠습니다. 5만원 이건 뭐 엣자 상태도 그냥 고작을 갖다 거시기 마음대로 부탁드립니다. 최상위고요. 자 D단분 D는 최고고 마사각이에요. 이 사람들은 A급 아니면 안 써요. 자 이 그림의 제목은? 동행 원래 적혀있어요? 내가 옛날에 저기 봐가지고 호당 10만원까지 호당 10만원까지 자 5만원 추가하겠습니다. 5만 10만원 15만원 자 상하나 가겠습니다. 자 서랍이 5개가 들어가 있네요. 그냥 뭐 책상으로 사용해도 될 것 같고 옛날 선빗상이지. 그렇죠 선빗상인데 어디가 앞당이 들어갔다고요? 들어간 데 없어. 앞당이 들어갔는데 역시 다 소난다고요? 자 밑에 한번 봐 보겠습니다. 자 상태 좋습니다. 자 연대가 됐고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5만 출발하겠습니다. 자 5만 2절 때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이는 짧은 거니까 2절 때까지 가면 나이가 돈이 비싸지거든요. 1절 때까지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나이는 짧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그 대신 이제 소나무로 잘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MDF도 쓰고 하판도 쓰고 그런 게 많은데 얘는 그래도 소나무로 자 10만 안 계세요? 5 8 8 8 8 8 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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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계세요? 다용도로 연출할 수 있는 다용도로 연출할 수 있는 요자 8만 8만 요강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무게감 좋고요. 자 요강 5만 출발하겠습니다. 5만 요강 넣었어요 요강 무게감 좋은 요강 넣었어요 요강 5만 이게 너무 색깔만은 또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쓰면은 금방 보는 거 되니까 여기 다이사 다이사 가면은요 당기용 카바를 요강 당기용 카바를 파니까요 예 자 출발하겠습니다.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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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남대역이에요 남대역 남대역 원래 이제 빌보스 하는 건데 손잡이가 있었는데 손잡이를 갈아갖고 자 막 2번 스프레이 도색용 스프레이 도색용 스프레이 차 같은데 휠같은데 도색용 스프레이 원래 하나의 마음을 판단한테 보다 막말됐습니다. 내가 빌려 드릴게 자 문 열어갈게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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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2만 아까 이유를 붙여야 해서 안된구만 자 자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요강 4만원 요강 4만원 안되고요 8만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 기본가격이 있어요 이거 몇개 그거 5만원 주시오 4만원짜리는요 구멍이 나있고요 5만원짜리는 찌그러져있고 이것도 찌그러져있고 이것도 찌그러져 요거 이제 악세사리 몽땅 만출발하겠습니다 뭐가 들었는지는 몰라요 금이 들어있는지 은이 들어있는지 만은 나 만 2만 이렇게 세트로 한번 가겠습니다 아까 다신 것들은 밑판이 없었죠 자 아깐 무새 없고 동이고 스타일이 좀 틀려요 자 요거 바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트로 되어있는거 안에 하루 하루하고 안에는 동이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4만 출발하겠습니다 4만 4만 콜이 6만인가 나왔는데 지금 적당하게 조회해볼께요 자 4만 4만 5만 5만 자 5만 4만 4만 감사합니다 이제 선수 대가지 치고 있어요 자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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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게 딜을 자신있게 그렇게 딜을 하는거에요 내가 사고싶은 가격을 자 4만 5천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4만 5천 4만 5만 5만 나 줘 4만 5천 감사합니다 5만 4만 5천 나 줘 가면 예 맞춰 자 인천상이 새겨져있는 총 4만 주로 가겠습니다 4만 4만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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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만 자 밑에서 다 뜯어먹어요 자 바로 가겠습니다 자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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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만 12만 나 10만을 살게 12만 네 자 감사합니다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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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할게 감사합니다 시작은 그렇게 가능하니까요 12만원 한번 찍어주세요 12만원 13만원 이거는 나무라 쓰다가 팔아도 그 가격이 나오죠 10만원만 주시오 12만원이 나오죠 13만원 13만원 12만원이 나왔다고요 나왔어? 12만원 벌써 나왔습니다 13만원 마지막 찬스 13만원 하나 둘 셋 낙찰 13만원 놔주시오 13만원 15만원 나왔어요 조심해 조심해 4번 변의장에 받아주시오 13만원 놔주시오 나 필요하신 짜드릴게요 이거 그냥 약들이에요 자 그것은 낙찰됐으니까요 낙찰된 것은 뭐 미련 갖지 마시고 12만원 13만원 자 브런즈 아 이게 또 재밌네 브런즈가 기다리다가 이렇게 돌아왔으면 삐짐이네 아 또 돌려서 어떻게 돼요? 돌아가요? 돌아가네 자 출발하겠습니다 기다림 자 만 출발하겠습니다 만 브런즈 12만원 가겠습니다 자 사각 의자 자 두개요 같이 가겠습니다 5만 5만 7만 자 5만 감사합니다 두개 7만 7만 6만 6만 이거 국사입니다 국사 자 찜솔 씹어요 냄비 찜솔 이렇게 네 미사용인거죠 자 미사용 네 하나의 마루처럼 혹시 필요하시면 사세요 자 하나의 만 5천원 두개의 3만원 세개의 4만 5천원 아니 그거는 만 5천원에다가 네 만 5천원 놔주시오 만 5천원 하나 주세요 하나 주시오 하나 두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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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사면 더 써요 두개 하나 2호 두개가 3만원 어? 두개 2호 출발하고 나갔는가 봐요 여기 하나 나왔어요 세갖고만 먹을 세갖고만 먹을 건전지 들어가는 거고요 건전지 나가면 뭐 며칠 정도 쓰실 수 있는 거 이렇게 건전지 해서 자 AAA 건전지 세개 넣으시고요 네 네 개 네 개 만 네 개 만 5m 네요 자 20m 네 개 만 자 건전지 몇 개 사셔가지고 그냥 갔다가 남갔는데 걸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만, 4개만 5개만 크리스마스 추리 크리스마스 추리 크리스마스 추리 먼저 느껴가지고 그냥 나무같은데가 따로 전기 안고자 만 만 5개만 5개만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먼저 엔딩하고 배터리가 없으니까 고창풍벌 옵션 엔딩하고 오늘은 야간경면 보통 새벽 2시까지 하는데요 오늘 12월 7일 카메라 돌아가니까 12월 7일 62번째 고창풍벌 옵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늦게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고창풍벌 옵션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창풍벌 옵션입니다 감사합니다 10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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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해요? 누가 seasoned 10개만 가능해요 10개만 가능해 100개만 가능합니다 10개만 가능해 10개만 가능하십니까 계속 여기서